난 야구로 혼나 본 적이 없고 아니 혼내는데 이러겠어? 프린 캠프를 가잖아요 그럼 쉬는 날 저녁이 제일 무서운 날인 거야 왜? 쉬는 날은 항상 쇼핑을 가거든요 그럼 딱 하고 오면 야 침대 펴봐 난 딱 펴 뭐를? 옷을 사온 거를 그러면은 야 저는 박용태기랑 방 쓰는 사람이 쇼핑을 있다고 하잖아 아니 네가 사온 거? 용태기 형 옷을 핀 게 아니고 네 옷을 폈다 쇼핑 검사 아 쇼핑 검사를 해? 후회하지 않아 주문했는데 아직 안 오네